아! 라이브 켰는데 손을 지켜줄게 언니 노래 BGM 다시 깔아주면 안 돼요? 나 나이도 진짜 많이 였다 그러게 저번에도 하지 되게 빡빡이 추론 나오네 머리 없는 사람 저 머리에서 퇴근해서 기분이 좋습니까? 저는 오늘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! 오늘 뭐 먹었어요? 오늘은? 오늘은? 에그드라 먹었어요 샌드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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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할 말이 없네 언니 왜 댓글 달아? 나한테 그냥 물어봐봤는데 옆에서 댓글 달아요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? 집에 가서요 저는 집에 가서 유튜브 볼 겁니다 그리고 왓차도 볼 거예요 딱 들어야 돼요? 네? 뭐 볼 거예요? 왓차에 웨스트월드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요즘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늘 나오는 거 봐요 오 되게 화질 좋게 나온다 예뻐 예쁘네요 여러분 다들 막 저 하시고 저는 기분이 좋아서 그냥 켰어요 라이브를 충동적으로 밝은데 퇴근한 거 처음이었어요 어 맞아요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퇴근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하! 우와! Did you know that ARIANA GRANDE Is already married? YES I know 언니 You look good 언니 사랑해 Hello You are beautiful girl I love you I love you 다들 퇴근하시고 계시겠죠? 다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저도 저도 행복하게 퇴근할게요 안녕 가지마 해도 돼? 가지마 바이